빼빼로 먹어볼까? 초콜릿만 녹여서 바르면 완성돼 너무 쉬워서 달과 함께 만들어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었지 여운아 덤베 오늘은 직접 여운이와 만든 빼빼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까요? 맛있다 맛있다 무슨 맛이야? 빼빼로 맛 빼빼로 맛이야? 아빠 이제 먹어볼까? 잠시만 이거? 맛있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빼빼로 맛있네요 어? 여기 동글동글한게 많이 있네 하트도 있어! 이거 봐 뭐 봐? 그치? 먹어볼게 파이팅! 응 파이팅! 파이팅! 이거 만들때 뭐가 제일 재밌었어? 어... 딸기가 맛있었다 딸기가 맛있었어? 응 딸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? 딸기는 약간 분홍색같이 있잖아 응 그게 맛있었다 분홍색같이 있는게 맛있었어? 응 어떤거? 음... 어... 핑크 핑크 아 이거? 핑크 여기 이거 이렇게 가루있는거? 네 아빠도 먹어봐도 돼? 야은이... 엄마 먹었지... 굴러볼게? 응 아빠... 응? 아빠도 먹을까? 아빠도 이번에 딸기만 먹어볼래?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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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딸기지? 이게 딸... 딸기야 응 딸기다 진짜 딸기 진짜 맛있다 야은아 내가 먹어봐 이렇게 두개를 같이 먹으라고? 아니 응 이렇게? 이렇게? 연희들 먹어볼래 이렇게? 아니 아빠 먼저? 맛있지? 그렇게 두개먹으니까 응 나는 핑크 핑크? 응 아빠 다 먹으면 아빠 다 먹으면? 응 맛있지? 맛있지? 진짜 맛있지? 진짜 맛있지? 진짜 맛있다 그럼 더 먹어봐 아빠 빨리 먹어봐 빨리 먹으라고? 아빠 천천히 먹고 싶어 알다 아빠 우유 아빠 우유도 먹고 싶다 우유? 우유? 응 우유 가져와 이거 놓고 아빠 우유 갖고 올게 그러면 아빠 여은이도 우유 또 여은이도 우유 먹고 싶어 응 알았어 여은이 것도 가져올게 응 이번 아빠 먼저 다 먹어봐 아빠 먼저 다 우유를 먹으라고? 어 그런 다음에 이걸 먹어봐 우유 그리고 이거 아빠 다 먹으면 너희 먹을게 그래 응 아빠 다 먹어봐 아빠 우유 우유 다 먹어? 다 먹어 응 조금 조금씩 먹고 싶어 알다 응 너희 다 먹어야지? 아 맛있다 응 아빠 그럼 또 먹어도 돼? 응 아빠 그럼 또 먹어도 돼? 응 우유 또 먹어 응 여은아 근데 아빠 왜 빼빼로 먹고 우유 먹어야 돼? 어 다 먹... 아빠 다 먹으면 여은이는 먹을게 아 아빠 우유를 다 먹으면 여은이가 우유를 먹을 거라서 응 아빠가 빨리 우유를 먹었으면 좋겠어? 응 어 또 우유가 남았어 빼빼로를 하나 더 먹을게 응 응 응 응 응 응 어 또 우유가 남았어 아빠 또 빼빼로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어 여은아 그러다가 아빠가 우유를 다 먹기 위해서 빼빼로를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어 어 그러면 어떨지 기분이 한 개만 먹은 거야 한 개만 먹은 거야 아 그럼 요거만 먹어야지 아빠? 빼빼로? 알았어 아빠 먹어 빨리 우유를 다 먹어 더 먹어 어? 빼빼로 빼빼로를 더 먹어야 되겠어 우유가 남아있어 어떡해 빨리 먹어 다 먹었어? 어 다 먹었어 아따 아따 여은이 왜 이렇게 음 이거 다 찍어 먹으니까 다 맛있는걸? 우유에 찍어 먹으니까 다 맛있는걸? 우유에 찍어 먹으니까 우유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? 응 핑크색 응 이번에 아빠가 먹어볼까 핑크색? 응 아빠도 찍어 먹어 여기다가 응 아니야 여은이 우유를 다 찍어 먹으면 안타까 어 그럼 이거 여은이가 먹어 아니야 아빠 우유 새로 가져올까 그러면? 응 그래? 아빠 이거 먹고 새로 가져올게 응 아이고 아빠가 닦아줄게 닦아 우유 다 더 우유 더 줘? 그럼 우리 이제 밖에 나가서 먹을까? 응 그래 응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아래 댓글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홍~~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보고 가세요 여보 잘 갔다 와요 응 다녀올게요 네 엄마 없어서 속상했어 대신에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같이 과자를 몰래 만들어서 선물로 주면 어떨까? 그렇지 재밌겠지 괜찮지? 그렇게 할까? 응 뭐 드세요? 으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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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우리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 우리 빨리 과자를 만들어볼까? 응 엄마 어디 있어 깍다? 응 아빠가 깍다 보여줄게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볼까? 응 이게 뭐야? 여운이 우와 어? 여운이 좋아하는 깍가잖아 이게 만드는 방법인가 봐 응 짜자잔 뭐야 우와 이거 여운이 다 좋아하는 것만 있네 좋겠다 맛있겠다 그치? 응 우리 이걸로 얼른 그러면 이따가 만들어보자 빨리 만들어볼까 빨리 만들어볼까? 응 초콜릿이 어디 아 맞네 이거 두개 다 초콜릿이네 벨기에 바리칼립아우트 코코아 버터도 많이 들어갔네 좋아 음 이거 맛있겠다 어 이거 여기 저거 우리 하나씩 먹어볼까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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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진짜 맛있다 과자가 엄청 큰 과자다 두툼한데 엄청 깍가집 만들 때 깍가집 깍가집 맞아 깍가집 만들 때 이걸로 만들었지 하나 먹어볼까? 음 맛있다 그치? 아빠가 설명서 좀 읽어볼까 음 건조대가 있구나 어 여기다가 빼빼로를 꽁꽁꽁꽁꽁꽂으면 된대 이렇게 요기 요기다가 초콜릿을 녹여서 막 바를거야 여운이가 발라 알았지? 아빠 그만 가라 여운아 근데 이거를 봐야지 여운이가 잘할 수 있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초콜릿이 녹으면 이걸로 이렇게 발라주자 여은이가 알았지? 할 수 있어? 아빠가 뜨거운 물을 가져올게 이따가 이제 녹이면 다시 먹을 수 없어 짜잔 자 여은이가 해볼까요? 귀 잡아주세요 오 녹는다 여은아 초콜릿이 녹고 있어 아빠도 해봐 아빠도 해볼까? 맛있어? 여은아 이거 엄마 드리면 어떨 것 같아? 음 맛있어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다 그치? 아빠도 하나 먹어볼까? 여은이가 이걸 들고 있으면 아빠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묻혀줄까? 여은이가 묻혀볼래? 자 여기다가 대세요 여은아 우리 엄마 거 만들어야 돼 이제 이제 우리 엄마 거 만들어서 먹 아니 먹지 말고 이제 우리 그만 먹고 엄마 거부터 만들고 있자 어때 우와 여기다가 여은이가 가루를 뿌릴 건데 자 아니 여기서 뿌려주세요 하트도 뿌려 그렇게 할까?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또 또 또 또 또 오늘 이제 여기다가 아빠가 잡고 있을 테니까 여은이가 뿌려볼까요? 슉 됐다 그것도 뿌려보고 싶어? 이거 어떻게 보고 싶어? 딸기 쿠키 크런키래 조금 먹을까 우리?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야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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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에서 사먹는 빼빼로가 맛있어? 만든 빼빼로가 맛있어? 빼빼로 이게 부터 맛있어? 음 다음에도 빼빼로 먹고 싶으면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? 응 야은이 이제 우리 이 초콜릿을 다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하얀 초콜릿도 해볼까? 뜨거운 물이 갑니다 조심하세요 됐다 됐다 다 넣었다 줘봐 야은이 아빠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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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? 이렇게? 삼성 응 오 맛있겠다 음 아빠도 발라서 먹어봐 아빠도 발라서 먹어볼까? 응 우리 일단 이걸 예쁘게 포장을 한 다음에 엄마 어디쯤 계시나 언제 오시나 물어보자 알았지? 자 여기다가 탁 놓고 완성 예 한 번 예 한 번 더 예 여보세요 어 여보 어디에요? 엄마 지금 빼빼로 엄마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아 진짜? 어 영원아 우리 이거 비밀로 했다가 깜짝 선물로 주기로 했잖아 응 근데 엄마한테 이거 빼빼로 했다고 말해버렸네? 응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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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응 알았어 얼른 와요 조심히 와요 조심히 와요 응 네 급박 갈게요 네 오늘 빼빼로 만드는 거 어땠어? 재밌었어? 응 아빠도 재밌었어? 여은이랑 같이 만들어서? 응 여은이도 여은이도 굿다 굿 어 여은이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구나 응 오 열심히 하는데 네 가까이 이리 어 패스 나한테 가지고 왔다 간다 넉 여은이 어디 있지? 뭐야? 엄마! 우와 이거 뭐야? 이거 초콜릿! 초콜릿? 응 이거? 엄마 줄까? 응 엄마 드리지 고마워 우와 이거 만들었어? 응 진짜? 와 진짜 예쁘다 이것도 엄마 꺼야 이것도 엄마 꺼야? 진주 있는 거 엄마 꺼야? 응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맛있다 그렇지? 나 아까 초콜릿 하나씩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 나 사실 화이트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계속 주워 먹었잖아 엄마 이거 알로켈락 한 거 좋아해 알로켈락 한 거 좋아해? 응 내가 이런 거 만드는 거 하면 맞아 엄청 싼 맛 그렇지? 문구점 앞에서 파는 초콜릿 그런 거 약간 그런 맛 맛일까? 이런 먹기 전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너무 맛있다 되게 고급진 맛 근데 이거 꺼서 한 개씩 먹어도 될 거 같아 응 이렇게 심심할 때 아주 많이 만들었어 여러분이 하얀 거 아 그쵸 춤이 절로 나오네 하얀 맛이에요? 응 으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 달콤해 형님 새 초콜릿이 있어서 흠 형아 아빠도 먹을까 해 아빠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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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